된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구인 화면이 안 보인다면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구인의 치과 소개 탭을 눌러 주세요. 치과 로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치과 사진을 함께 넣어 주세요. 치과 관련 홈페이지가 있다면 URL을 적어 주세요. 치과 원장님을 소개해 주세요.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되는 결제 수단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되는 결제 수단을 클릭해 주세요. 진료 시간을 적어 주세요. 채용 담당자를 적어 주세요. 인사 말에는 치과 소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샘플을 활용해 보세요.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등을 강조해 주면 좋습니다. 치과 사진을 함께 넣어 주세요. 작성 후 저장 및 수정하기를 눌러 주세요. 치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면 채용률이 올라갑니다. 치과 하십시오. 치과 grazing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 핏은 위험을 적어 주세요. 치과 연결해 주세요. 치과에 대해 구직자들이ege입니다. 치과가 되는 게ysen과 함께 가능합니다. 치과 함께합니다.